지금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싱가포르 군대만도 못합니다. 싱가포르의 예비군들은요 예비군 을 10년을 하는데 예비군 기간 동안에 신고 안 하고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 형사처벌 깜빵에 가요 깜빵에 적도 없는 나라가 그렇게 하는데 무기가 균형되게 발전이 안 되고 고가의 무기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총이 폭발하지 않나 북한만도 못한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병력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군대 많이 좋아졌어요. 먹는 거 자는 거 문제 없는데 위군호수는 우리 질 것 같아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잖아요. 여하튼 군인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인들끼리 막 총격전을 벌여서 그때 총격을 입었던 분이 계시죠. 정병주 장군. 그분의 정식 직함이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특전 사령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후배분이 되겠습니다. 특전 사령관을 지내신 삼성 장군 출신이시죠. 38년 동안 야전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신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전인범 전특수전 사령관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명칭 그게 맞죠. 육군특수전 사령관. 그러면 예전 특전사. 그렇죠? 네. 육군특수전 사령부는 맞는데 하는 일은 육해군군을 다 아우르고 즉 육해군군 특수부대들을 작전 통제하거나 같이 작전을 하고 또 미군들도 같이 작전 통제해서 사령관 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군대라는 게 워낙 많이 변해서. 전역하신 얼마 되셨죠? 전역한 지는 8년 됐습니다. 이제 군문에 들어선 지는 그러면 한 40년 넘어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역하시고 보시는 군대 그리고 현역 시절의 군대 이렇게 조금 단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요즘 군대는 옛날 같지는 않아요. 특전사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일종의 별동대 같은 그런 부대였는데 지금은 입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대체 불가능한 부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그런 부대로 거듭났는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대도 아랫물은 아주 괜찮은데 윗물이 아직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군대들이 정말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은 요즘 군대가 군대냐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요즘 같으면 내가 두 번이라도 해야 돼. 사실 그건 새빨 거짓말인데 사실은. 어떻게 두 번 가시겠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여전히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훈련받다가 그런 사고가 터지고 그러니까 군대 본인 부모 입장이나 당사자 군대 가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옛날 군대나 지금 군대나 똑같지.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현역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그렇지만 밥을 잘 먹고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이런 것보다도 자유가 없잖아요. 구속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가 또 절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또 육체적 그런 어렵고 힘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도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언급하셨지만 과학적인 수치상으로는 군대가 사회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만명당 사망사고가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건 군대가 더 안전한데 어찌됐건 위험한 물건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극한 상황들을 맞닥뜨리다 보면 그런 불미스러운 또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봐도 안타깝고 또 우리 현역 후배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군대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통칭해서 군대 전체가 발전했다. 이런 의미로 쓰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좋아졌어. 이거는 이제 약간 이게 좀 시니컬한 용어 같아요. 예비역 입장에서 요즘 군대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해군, 해병 정말 좋아졌지. 그건 전투력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군대 가서도 뭔가 이런 의미에서 진짜 좋아졌다는 의미로 그런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완전히 반대는 아닙니다마는 약간 각도가 다른 의미에서 요즘 군대 좋아졌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역시 장교 생활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찝으신 것 같습니다.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잠자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국가 못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무기라든지 훈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냐. 그런 것들 특히 훈련 여건이라든지 또 무기가 균형되게 발전이 안 되고 고가의 무기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당장 우리 보병이셨으니까. 개인 화기 같은 것도. 네. 그런 거는 총이 폭발하지 않나. 총이 안 나간다든지. 북한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 화기 그런 게 있어요? 현역에 있을 때. 이건 도저히 이건 양심상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 표현이지만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과연 21세기 첨단의 시대에 북한만도 못한 무기 체계가 있다? 특히 병사들한테 지급되는? K3 기관총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나. K3 기관총? 네. 그런 거라든지. 최근에는 총이 폭발했다고 그러고. 그러한 기초 무기들. 그다음에 무전기가 안 된다는 건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악세사리 때 많았어요. 무겁기는 또 무지하게 무거워가지고. 제가 교육관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30년 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무전기가 아직도. 아직도 현장에 있어요? 예비군부대는 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서 이게 저는 빨리 이런 거를 고쳐야 된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아시다시피 고가의 무기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부터 고치고 그다음에 고가의 무기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특히 그 옛날하고 틀린 게 요새는 응급처치 교육이 있죠. 옛날에 우리 때는 부목이나 갖다 대고. 그렇죠. 붕대나 감싸는 거 있잖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그래도 전술조치라고 그래 가지고 피가 막 쏟고쳐 나오는 걸 지혈을 시키고 이런 걸 가리켜요. 그런데 교보제가 생각보다 부족한 거예요. 이런 거는 자꾸 연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조건반사적인 거. 머리는 하얘졌지만 몸이 움직이는 이런 훈련 정도로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훈련은 사회에 나와서도. 유용하죠. 엄청나시지 않습니까. cpr만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붕대라든지 이런 훈련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공 인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에 1억 원씩 해요. 그래요. 비싸요 좀. 그런데 그런 데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미군들은 총 맞아도 안 죽잖아요. 안 죽는 게 미군들이 무슨 대단한 약이 있고 의술이 우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응급처치를 훈련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들이 전우들이 그를 살리는군요. 그 응급처치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훈련 부분이 잘 돼야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군대 좋아졌어.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군대는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서 100일 휴가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하고 소주 한잔하면서 야 길동아 고생 많다. 요즘은 어떠냐 그러면 아버지 군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북한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 많이 좋아졌어요. 먹는 거 자는 거 문제없는데 미군 없으면 우리 질 것 같아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경제 금융 투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구상에 손으로 꼽는 정전 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굵직굵직한 전쟁이 두 개나 지금 하나는 지금 2년 넘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인류가 공멸할 것이다. 막 그랬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해도 문제도 없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쏘고 해도 문제도 없고 전쟁이 나도 큰 문제가 안 되네. 이런 사고 방식을 갖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노예 전쟁 나오면 제3차 대전이라고 그러고 다 공멸이라든지 저들 나라도 전쟁하니까 2, 3년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이랄까 어떤 완전한 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 정신 상태라고 할까요. 이게 전쟁도 그냥 할 수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지금 정리 상태가 되지만 보다 더 큰 그림에서의 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확전되고 있는 건지도. 그다음에 지금 대만 그쪽 해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다음에 만약에 대규모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나 하면 핵전쟁으로 비워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전장의 모습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가 걱정을 할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왔다라고 봐요. 장훈님이 보시기에도 전쟁의 위험성,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기후변화 이거 굉장한 적이거든요.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해가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사람이 병들어 죽고 막 이러는 거기다가 또 무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이 돼서 어느 순간에 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텐션이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안 친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안 친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안 친하고 일본과 중국이 또 안 친하고 한국도 중국하고 척이 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각자 도생?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다 뭉쳐서 교육하고 통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 자기가 각자 도생하면 사회 안 좋으면 한 방씩 쏘고 전쟁도 할 수 있는가 이런가. 그래서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군, 그렇죠? 우리의 또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중요한데 이 보도를 보니까 관리자라고 할까요? 이 장교가 턱도 없이 부족하답니다. 이게. 특히 학교 다니면서 군사훈련 받고 하는 그 ROTC, 학군단. 지원자가 없다는데요. 그 정확한 문제점이고요.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군인들을 질타하고 몰면은 때릴지언정 격려는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뭐 이제 더 이상 땅으로 꺼져가지고 군인들의 사기가 지금 떨어진 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기가 없어요? 그러면 요새 젊은 애들이 돈이 적어서 군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얄팍한 분석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아니라 명예가 없어서 안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군인들이 우선 저도 군 출신이지만 너무나 잘못한 게 많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옛날에? 그럼요. 그런데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라는 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좋은 군인 나쁜 군인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좋은 군인보다 나쁜 군이 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센세이션을 리즘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막 그런 식으로 요조를 내면 어떻게 군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존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급 무슨 대령 이상 이런 사람들이 전전긍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초급 장교들이 보면서 내가 20년 뒤에 모습이 저 모습인데 봉급도 좋고 국민들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 나가서 다른 거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웅산 테러 그때 합참의장이었던 이기백 장군인가요 네. 이기백 장군이요. 그 수행부관 하셨다고 그러면 그때 같이 계셨어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부상도 입으실 것 같은데 저는 폭발 일어나기 한 5분 전에 현장에서 나와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 위장님을 옆에서 지금 거리에서 전속 부관이시면 하셔야지 왜 떨어져 계셨어요 대통령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행사인 경우에는 모든 수행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주차장에서 차량과 같이 대기하거나 별도의 대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별도의 대기 장소로 가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북한 애들이 폭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저 한 300m 앞에서 보신 거네요. 네. 지금도 눈앞에 손합니다. 그 폭발이 일어나는 와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뛰어 들어가는 건가요? 바로 뛰어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무서운 줄도 몰라요. 한 300m니까 한 100m쯤 가니까 갑자기 화약 냄새가 나고 피 묻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우정기로 막 뭐라고 소리치고 권총 들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저기가 위험한 데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훈련이 중요하다. 조건 반사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하여튼 자기가 임무에 충실한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초급 장기 시절에는 전쟁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거를 경험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사건 뒤에 몇 년 걸렸지만 그 사건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래 전쟁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사람이 그 이성을 잃지 않으려면 평소에 가장 합리적인 부대를 운영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거 이치에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치에 맞는 게 뭐냐 상식에 맞는 게 뭐고 그래서 상식에 맞고 이치에 맞는 그러한 부대 운영을 지향하는 그런 지휘관 생활을 했어요. 저는. 진짜 그 직후에는 좀 트라우마 같은 거 좀 시달리셨을까요. 아무리 군인 정치 초초라 그때 중이 청년 장교 시절이지만 그런 거는 거의 전시회도 사실 그런 상황을 체험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우리 공식 수행원 18분 중에 16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그다음 날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부상자는 3, 40명 이렇게 있었는데 우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왜 나만 살아남았지 이런 궁금증과 동시에 죄책감이 생겨요. 그때 이기백 장군은 생존을 하셨죠. 부상 당하시고. 네. 부상을 많이 당하시고 살아나셨지만 그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외국이니까 병원으로 갔는데 한국말 하는 범아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런저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수습. 네. 그런데 제 임무는 우리 의장님을 보호하고 우선시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다는 우리 의장님을 이렇게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내가 혹시 죽게 놔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장병들은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의 확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닥치면 나는 어떡할까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장군님은 그때 사실 군문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드셨을 때인데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기계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 반사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 그것보다도 제가 좀 샛님 같은 성격에 그러니까 저는 규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 이렇게 앉고 저렇게 앉으라고 하면 저렇게 앉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도 배운 대로 그냥 했는데 제가 남들보다 더 특출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건 자기 임무에 충실한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이게 오랜만에 사실 대선배님 군대 대선배님을 모셔서 제가 자꾸 군대 얘기도 여쭤보고 그런데 사실 엄중해요. 다시 돌아가면. 한일중이라고 요즘 표현하더라고요. 회담시기에 맞춰서. 그 하물며 어쨌든 의전설 2위입니다마는 중국의 총리가 서울에 와 있는데도 저런 걸 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상당히 좀 급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북한은 급하긴 급하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그들로서는 아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급함보다는 북한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갖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빨리 갖겠다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외부의 어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하에 위성도 계속 발사하고 또 극초음속 무기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공헌한 대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 진짜 이럴 일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붙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에서의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고 최근 한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에 일부러 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아군한테 위해를 가한다든지. 또 지금 서북도서가 문제거든요. 백령도하고 연평도. 그렇죠. 거기에 어떤 도발을 한다든지 또 우리 군함이나 이런 데에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계속 서북도서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어요. 북한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 우리 쪽에 가까운데 이제는 돌려줘. 뭐 이런 억뚱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개성도 우리 쪽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것보다도 우리 보고는 길을 좁혀서 요길만 다니고 나머지는 다 돌려달라 이런 건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해안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가 구닥다리포인데 이게 땅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배가 대응하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걔네들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크루즈 미사일이나 이런 탄도미사일을 우리 배에다 쏘기 시작하면 굉장한 위협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비무장지대에서 뭐 GOP 대대장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데는 이. 연평도. 네. 서북도서에 있는 우리 해군들하고 해병대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거기도 굉장히 큰 저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도발이 있었죠. 있으면 또 엊그저께 왜 풍선 150개 날렸잖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민족인데. 더티에. 너무 수준. 무슨 너무 풍선. 그런데 이제 그거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쏘 떨어뜨릴 거면 총알이 이게 중구남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해서 하여간 군인들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엉뚱한 일에 자꾸 이렇게 휘말리거나 그러면 우리 안보 특히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나저나 뭐 지금 국방장관도 그렇고 여하튼 그 원칙이 있더군요. 도발하면. 즉간 끝. 네. 뭐라고 그랬죠.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 그래서 진짜 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겠다. 뭔가 진짜 우리 백령도 연평도에 대한 전과 비슷한 어떤 도발이 있거나 그러면 야 저쪽 저기서 진짜 아까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했을 경우에 저쪽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그런 생각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이 북한 또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온건주의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강력하게 하여튼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 저는 아주 찬성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시시건건 북한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북한이 이렇게 하고 이거는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강력한 경고를 하고 또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껀껀히 우리가 걔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긴 한데 그 수위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때그때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어떤 시절에는 저걸 그냥 둬?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저런 것까지 지금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쪽에서는 뭔가 실수를 하면 하여튼 된통당한다라는 어떤 그런 무게감 그런 어떤 압도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무기체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군의 사기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군을 얼만큼 신뢰하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냐 어떤 어떻게 총화가 있는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북한은 지금 어떻어요? 북한군은? 북한이 이제 지상 보병만 100만 명이 넘게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균 키가 155다. 땡크가 뭐 4천 5백 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4천 대는 저보다도 나이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못 먹고 못 살고요. 그러면 대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김정은 보면 그래서 키가 170 이상 되는 출신 성분이 괜찮은 자녀들만 모아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한 2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땡크 신형 땡크가 몇 천 대는 안 되지만 몇백 대를 갖고 있고 계속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찌됐건 미사일 개발하고 생각해내는 거 보면 하여간 저놈들은 전쟁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군복이 한 벌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세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세탁을 하고 젖은 채로 입는다는 겁니다. 아니 설마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궁핍하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또 이번에 북한이 경제 성장을 나름대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20승 10이라는 계획을 했는데 즉 20개의 군에 앞으로 10년 동안 인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공장을 짓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누 칫솔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에 군인들을 투입시키겠다는 겁니다. 생산인력으로? 네. 그러니까 혹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야 훈련도 안 하고 가가지고 노가다 나 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옛날 기억나시죠 우리도. 우리도 노가다는 뛰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집 짓고 했잖아요. 저도 가자마자 제가 박혁호 소대장 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죄송합니다. 부천시 원정동 그 인근의 공사판. 죄송합니다. 제가 포막사도 짓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막사 짓고 할 때 그때 군기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군사용어에 대한 집결해 해산해 이런 것도 했고 그러니까 북한 병력이 우리처럼 kctc에 가서 훈련은 안 할지언정 그 공사판에서도 나름대로 군기를 배우고 질서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걔네들이 공군이나 이런 첨단 장비는 꽝이지만 사이버 능력이라든지 특히 그 드론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중동이 이런 데도 보니까 드론이 전장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 드론이 21세기의 기관총입니다. 전쟁 판도를 바꿀 것 같아요. 드론이? 네. 전쟁 판도를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선도한 것이 저는 북한이라고 보는데 북한이 90년대에 드론을 열병식에 내놨었었어요. 90년대요? 네. 90년도 초에 열병할 때 그때 이렇게 보면 공군이 약하니까 저런 걸 만들었나 본다 했는데 지금 보면 아주 성각적인 그리고 는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진 게 거기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비밀묘기로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친구들이 그런 부분 전자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뛰어난 것 같아요. 북한이. 그래서 하여간 상대방을 얕잡아 보면 안 되고 우리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훈련 여건이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도 없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하이야. 전에는 등산 가다 보면 출입금지, 사격 위험 이런 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서울 인근에서도. 군사지역 보호구역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여름에 보면 위장한 탁 해가지고 잠복해 있는. 그래서 생각나요. 고생해요. 그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격리돼서 훈련을 하고 있겠으나 훈련장도 많이 축소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병력 순환이 너무 빨라서 그다음에 지금 병력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병력이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부족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봉급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늦게 들어가면 봉급이 한 7, 8만 원 차이가 난다네요. 그러니까 대학생 입장에서는 야 금년 1월에 들어가느니 연말에 들어가면 6, 7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연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말에 지원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학업을 하는 사람이 그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다들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큰 공백이 생긴 거죠. 장교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그럼 연말에 예를 들어서 몰리기 시작하면 이게 1년 반마다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동기들 몇 월급분들 딱 다 나가면 아시잖아요. 그럼 소대행도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대대인사계나 중대선임화사 찾아가서 없습니다. 축구가 안 돼요 축구가. 예를 들면. 네. 맞습니다. 좀 리얼하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상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뽑기를 해서 몇 명이라도 먼저 강제로 들어오게 하고 그 대신 한 50만 원을 더 주든가 그렇게 해서 병력을 보충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병력이 없으니까 병사들이 해야 될 일을 또 초국 간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사가 병리하던 일을 하니까 그리고 하사할 일은 중사가 해야 되고 또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권 아로티시 할 때도 휴가 나오면 힘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선배들이 야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형국이 돼서. 아이 그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인연을 어쨌든 고생하잖아요. 병체험도 해야 되고 또 지휘실습도 해야 되고 또 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도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제복도 입어야 되고 그런 고생을 하는데 아직도 27개월이에요. 28개월인가요? 하여튼 3월에 가서 7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이상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 나올 때 무슨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28개월 동안 빨리 갔다 와서 사회 나가는 게 빨리지. 그런데 그걸 군대에서 학교에서 2년 또 군대 가서 거의 3년 가까이 그거를 그렇게 하면 그 간부 다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초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8개월을 줄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교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18개월로 줄였다 기간을. 거기에 또 훈련 기간까지 포함시켜야 돼. 이거는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제 아로지 후배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지휘자예요. 초급 간부니까 지휘관은 아니고 지휘잔데. 사병들하고 병들하고 똑같은 근무 연설을 한다? 과연 그게 맞나? 차라리 정말 내가 가서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하고 뭔가 이 사람한테 군문에 남을 수 있는 특전도 주고 또 사회에 나올 때 제대로 된 보상을 주고 그리고 명예를 줄어.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똑같이 18개월로 해야 된다.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니까 피상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소위 숫자를 채워놓으면 그게 결코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차라리 필요한 소위의 반만 있더라도 이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반밖에 없는 게 낫지. 그냥 그런 이타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100% 채운다? 결코. 그러니까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원들이. 자원에서 갈 수 있고. 보상을 특히 명예에 대한 딱 보면 너는 훌륭하다.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이런 인정을 해 줘야죠.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도 해 줘야 돼요. 그냥 정신으로 버텨라. 요즘 세상에 그거 안 되니까요. 27개월 28개월을 해서. 그런데 이러이러한 국가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에 봉사한 그 대가를 격에 맞춰서 해 준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후배 장군들은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군대를 그들한테 줘서 그들이 더 좋은 군대를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군대를 못 줘 가지고 지금 그냥 선배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그 뒤지닥거리를 후배들이 하는 와중에 여건도 안 좋고 해서 지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요. 지금 요새 장군들은 대부분 한두 명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장군답고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간 여건이 너무 힘들어요. 사방팔방에서 때리니까. 그나저나 우리 방산 아까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K-방산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는데 걱정도 있더군요. 이 상태로 그냥 하다 보면 다시 역전 나간다.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들한테. 장군님이 보시는 또 실전에서 경험해 보신 우리 K-방산의 가장 큰 장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납기를 맞추는 그 능력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10년 걸릴 거 우리는 한 2, 3년 특히 함정 만드는 거 있지 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서. 그래서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유럽에 갔다 왔거든요. 폴란드를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새 방산이 많으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폴란드 사람이 자기가 한국 장비를 쓰는 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에는 여러 나라의 장비들이 들어와 있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거기에 한국. 그런데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차가 제일 낮대요. 심지어는 4km 밖에 있는 표적을 포로 쏘아서 맞춘다는 거예요. 아, 4km요? 네. 4km 밖에 있는 표적은 식별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맞춘다는 것도.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잘 맞으니까. 야, 저 4km 떨어진 것도 한 번 맞춰봐. 뭐 이런 식으로 됐나 봐요. 4km라는 게 그냥 행군 거리로 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잘 사격이 잘 되고 하니까 야, 저 4km 있는 것도 한 번 맞출 수 있는지 해봐 그랬는데 그걸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늘 자부심과 이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무기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차 같은 경우 또 지금 폴란드에서 쓰고 있는 K9 자주포라든지 FA-50 전투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주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자랑스럽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적인 문제도 있고 또 서로 이제 군사협력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기술을 어느 정도 줄 거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잘 극복을 해야겠죠. 현장에서 그 무기체계를 쓰는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솔직히 제가 고백하면 그렇거든요. 저한테 엄청나게 좋은 PC 뭐 이런 걸 줘도 그 기능 제가 다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마저도 문자하고 인터넷 보고 주식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정도지. 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용 능력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나라? 운용 능력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사람이 없는 게 지금 문제예요. 사람.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람이 부족해서 첨단 장비를 운영하기가 제한이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전진 앞으로 하는 그 법용도 모자르지만 우리 무기체계가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는데 그 첨단 장비들을 운영하는 인력도 여전히 모자르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네요. 결국은 전쟁은 사람이 최종적인 억제력이고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의 성패가 가림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AI로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고 지금 당장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큰 난제예요, 사실은. 우리 저 예비역 상비 예비군이라고 하나요? 그 전력으로서의 예비군들의 전투력이라고 할까요? 전력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예비군 훈련을 받아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선 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영화 보여주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가 4대 군사노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해 가지고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현대화, 지하화 이렇게 4대 군사노선을 했는데. 북한은 AK 소총을 어디에 짱 박아놨는지는 모르지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철모도 부족해 가지고 수통도 6.25 됐거나 있으면 다행인데.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군한테도 현역과 똑같이 투자를 좀 하고 지금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싱가포르 군데만도 못합니다. 싱가포르의 예비군들은요. 싱가포르도 2년인가 의무. 의무 복무 기간도 2년이고 예비군을 10년을 하는데. 10년을요? 네. 10년을 하는데 그 예비군 기간 동안에 신고 안 하고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 형사처벌. 깜빵에 가요. 깜빵에. 벌금이 아니라. 적도 없는 나라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는 인정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은 자부심을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렇다 치는데 그 좋지 않은 버릇을 여태까지 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 복무하고 있는 나라가 꽤 많더군요. 이스라엘도 의무 복무인데. 그럼요. 거의 남녀가 다 의무 복무인데 유일하게 여성이 예비군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예비역에 상은 예비역에 상은 예비역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어쨌든 동원되는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 일단 징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 본인이 군대를 가겠다고 그러면 여자가 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여성들 중에서 체력이 되는 여성들. 그런 사람들은 전투부대로 가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투직위에 보내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드론 운영자들. 또 정보부대에 가서 정보 분석하는 사람들. 요새는 스크린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스크린을 보고 분석을 한다든지 통신 이런 직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한 번 했는데 예루살렘만 해도 그 올드타운이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지역마다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녀 혼성으로 지키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그런 경우도 보긴 했는데. 어쨌든 나라 지키는데 사실 이스라엘, 싱가포르, 한국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주 실질적인 군대의 운영이 절실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군이 몇 명 있는데 사실 특전사령관께서 보실 때는 예비군의 운영이라든지 사실 전투력. 물론 또 함은 할 수 있겠죠. 함은 할 수 있는데 준비가 잘 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으면 한 명만 죽어도 될 거를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장비가 그렇게 부족하면 10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 국민의 10%가 죽었어요. 다음번에도 그렇게 살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1년에 우리 군에서 지금 이래저래 한 100여 명이 지금 목숨을 잃어요. 그중에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 70% 정도는 스스로 목숨을 걷는 경우가 많고 한 20, 30%가 교통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5% 뭐 이런 게 기타 무슨 질병이라든지 엉뚱한 이런 일로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인데 그런 대가를 지불을 하고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는데 안전하면서도 훈련을 실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시가 되면 그거보다 더 큰 나라를 뺏기고 나라를 뺏긴다는 게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선조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라크에 7개월을 가 있었거든요. 7개월 갔다가 귀국하면서 야 내 나라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 7개월 내내 제가 그 결심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준비 잘하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좀 위험하고 하지만 훈련 열심히 하고 훈련하다가 혹시라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격려를 좀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아들들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 간 우리 아들은 매우 걱정되고 또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안전하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그들의 동료, 군대 전체, 여기가 강건해야 우리 아이들이 또 군대에서 더 강하게 또 안전하게 군대를 잘 마감하고 또 사회로 복귀하고 또 나라를 지키는데 부족함 없는 병사들, 인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과 대한민국이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게끔 군대 일선에 있는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군인들께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국민들도 그걸 믿고 성원해 주고 또 군인들에게 명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 장군님이 좀 많은 역할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특수전 사령관님 그래서 말도 아직은데 차근차근 말씀을 잘해 주셔서 많은 시청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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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